19일 오후 3시쯤 충북 보은군의 한 밭에서 80대 A씨가 불에 탄 채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.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 오후 8시쯤 가족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소유한 이 밭에 농막에 와 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A씨의 아들은 사고 당일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곳을 찾았다가 숨진 아버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구급대 출동 당시 A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. 소방당국은 불이 A씨 반 낙엽 더미에서 시작돼 옆에 있는 타인 소유밭으로 번졌다가 자연적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경찰은 고령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A씨가 낙엽을 소각하다 불이 번지자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중 연기를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거나 불 위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감을 의뢰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